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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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하는 우리 한동인 여러분 이제 한 학기 마치고 이제 또 2015년도를 보내고 2016년을 맞이합니다. 여러분들 따뜻한 또 성탄절을 맞이하시고 또 한 해를 잘 해고하고 새해는 더 행복한 우리 한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 우리 한동의 Why not chain the world 정신을 가지고 또 방학 동안 임하해 주시고 어디에 가더라도 좀 더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여러분 기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또 특별히 여러분들 여러분도 행복하시고 우리 이웃의 또 어려움을 잘 보살피시고 또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. 또 이러한 마음으로 새해 또 새 희망을 가지고 더욱 더 발전하는 우리 한동인이 되기를 같이 소망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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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